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새싹이 이렇게 도단하고 있어요. 가을에 제가 삽목했던 수국인데요. 이렇게 또 시절을 알아보고 이렇게 또 쏙 올라오네요.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기특하죠? 오늘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햇살도 미세먼지도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먼산이 뿌옇죠? 조금 뿌옇는데 그래도 좀 맑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또 양파망을 덮어놓고 또 혹시나 화상 입을까봐 제가 양파망을 덮어놨어요. 러블리로즈 같은 경우는 창쪽에 있지 못하고 안쪽에 있어가지고 햇빛 적응이 거의 안됐었어요. 뿌리도 제대로 겨울 내도록 뿌리도 못 내리고 그래서 이제 겨울 뿌리 내리는 것 같아서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소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물든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물들 시절에 화상 입어버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작년에 제가 레드탄을 화상 입혀버려가지고 자르고 나니까 원래 굉장히 더 조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조금 좀 막무가내 인생 편인데 원래는 좀 아침 회사를 조금 못 보더라도 미리 출근 전에 양파망을 씌워놓고 갔답니다. 그래서 좀 안심이 되는게 오히려 낫겠더라고요. 여기 끝 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토스카넬리입니다. 꽃대도 이제 다 말랐네요. 이 아이는 슈퍼오션이고요. 슈퍼오션은 여름에도 물을 짜감 빼고 예쁘게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뻐한답니다. 카시오 적금 이 아이들 한번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오무라드는 정말 작은 아이였는데 요렇게 안으로 살짝 오무라들만큼 많이 자랐어요. 5,000원짜리라면 믿어지시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또 이뻐지니까 큰 거 사다 키우는 것보다 요렇게 작은 거 사서 한 1년 가까이 키워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예쁜 모습으로 자라주니까 제가 참 뿌듯하네요. 그리고 우리 블루드래곤 얘가 층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얘는 작년에 선물 받아서 처음 키워보는데 층이 좀 있는 아이 같아요. 혹시나 웃자랄까봐 제가 바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 체리창 이 연한 연두와 이 붉은빛의 조화가 너무 예뻐요. 근데 카메라에는 왜 이렇게 덜 이쁘게 나오는거야 근데 굉장히 예뻐요. 이거 호랑나비다육원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나 인데요. 우리집에서 이렇게 겨울에 베란다에서 월동 자라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또 이뻐지고 있답니다. 아 헨리야 정말 헨리야는 색감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뻤고 원래도 또 이쁠 것이고 지금도 이쁘고 어 조금 색감이 속으로 보면 너무 오묘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내돈내산 아니지만 제가 특별히 이뻐라 합니다. 선물 받은 것은 더 소중하고 제가 더 잘 키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이드 스파도 자리를 엄청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입 끝 좀 보세요. 손톱 끝이 그냥 아주 금 못지않게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요 끝에 난간에 달려있는 마리아 철아 작은 아이 분리되서 이렇게 키워서 입 끝이 저렇게 뻘긋뻘긋 물드니까 너무 예쁩니다. 요 옆에도 지금 피멍이 들어오네요. 요 아이가 아드레드 랍니다. 아드레드 이름표를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저에겐 너무 낯선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 라즈 아가는 정말 작았는데 많이 컸죠. 달리맘님 정말 많이 컸죠. 이 아이가 요거 요렇게 큰 것만이라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아주아주 요거 그리고 우리 원앙이 좀 보세요. 얼마나 곱상한가요? 그래도 좀 뾰족해도 이렇게 곱상한 색감이 빨갛지도 않고 초록이도 아니고 자구를 아래쪽으로 달아가지고 제가 엄청 신경쓰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놓고 있어요. 어느정도 키워야지만 되는데 너무 자구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제가 너무 신경쓰여요. 흙을 파내놨답니다. 안그런척해도 아래쪽에 애기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텔라 아 너무 예쁘죠. 코사지가 따로 없습니다. 요것도 제가 창종류는 거의 잘 안키고 있었어요. 뭐 국민이 키우고 뭐 소소하게 키우고 있었는데 선물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파랑새는 처음부터 키우고 있었거든요. 제가 파랑새를 좋아해서 색감 너무 예쁘죠. 백분이 또 뽀얗게 있으니까 너무 예쁩니다. 선물받은 창들이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신경쓰면서 열심히 키워보고 있습니다. 아 요 원정 여보니 끝내주죠. 참의 매력을 요즘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들 시재귀위의 국민이들 그래도 너무 예쁩니다. 국민이고 명품이고 저에게는 모두가 명품이고 예쁩니다. 당행금도 새끼들 품고 너무 예쁘죠. 또 이 아이들 안 보여줄 수가 없네요. 오픈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거리대 놓기는 조금 무리스러워서 제가 창틀에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창틀에 엄청 무거워요. 여기 마사 비율이 엄청 높다는 거죠. 이건 청송이네가 보내준건데요. 너무 예쁩니다. 우리 또 긴잎적성을 안 보여주면 윗 끝이 이렇게 예쁘게 긴잎적성이 날아가는 긴잎적성 보여드릴게요. 아 독수리 발톱 같은가요 제가 느끼면 그렇습니다. 긴잎적성이 이렇게 매력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옆에는 홍공작 철화입니다. 움직이다가 꽃이 또 하나 떨어졌네. 여름에 대체로 힘든 아이들이 방울복랑 금종류에요. 근데 여기 창틀가에 제가 매년 창틀가 쪽으로 제가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방울복랑이나 원종복랑 금들을 창틀 쪽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매년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커팅한 아이들도 진짜 작았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매년 성장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복랑금들 키우실 때 직광도 말고 창틀 정도에서 키우시면 여러분들 실패 없이 키우실 거에요. 이렇게 창틀 바로 창틀 옆에다가 창문을 열고 그 창틀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복랑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물도 자주 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쪼글쪼글 할 때까지 두지 않습니다. 저도 물을 자주 주거든요. 이렇게 창틀 정도 창틀 바로 앞 정도 에서 키우면 아침 저녁 햇살은 마음껏 받아먹을 테고요. 또 통풍은 최고의 자리죠. 보시면 바로 창틀 위에서 바깥이 다 보이죠. 이런 자리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 복랑금도 맞은편 창쪽에서 이렇게 크고 있거든요. 복랑금 종류에 이 창틀 위가 최고의 명당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그렇게 키워오고 있는데 실패 없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아니네요. 그 지난 겨울에 여기 강제적심 해가지고 제가 애기 키우고 있고 또 애가 지금 이렇게 통통하게 잘 성장해 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창틀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물론 흙도 저는 박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릇 대신에 물을 좀 열심히 주고 있죠. 상토 성분이 낮은 반면에 물 빠짐이 엄청 좋잖아요. 물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없죠. 물을 먹으면서 배수가 잘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올여름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겨울 지나자마자 또 여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신경 잘 써서 화상 없이 여름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예쁘게 키워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